힘이 없잖아요. 일단 500개를 하고 일단 500개가 안되면 그냥 500개 넘겼다고 구라치면 돼. 괜찮아요. 일단 판매 10분 이벤트 들어갑니다. 스타트. 오늘의 마지막 판매물품 장패드. 저희가 장패드만큼은 자신 있게 요거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제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오늘만 판다 해서 이 업체랑만 해요. 왜? 이건 내가 또 자랑하고 싶은 거라서 여기 테두리 보여주세요. 마감. 굿즈 만드는 애들 중에 진짜 거지같이 만드는 애들 정말 많아요. 이거 보시면 마감선에 실 튀어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막 그 이 마감철이 잘못된. 뭐야? 공략 목표 달성했어? 500개 넘었어요? 아니 뭐야 이거.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내던 거야? 아니 왜? 500개가 너무 낮았어.